야호호 야호호 파워스톤 3개째 이제부터 어려워지나 야호호 이게 어디로 가는거지? 간다면? 지하로? 아 빠른 노트가 뚫렸나봐 흠 음 저기로 가네 쪼록뽕 들어가면? 흠 흠 흠 흠 흠 뭐 날아왔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섬에 올 때 탔던 비행선이에요 루이즈 일행이 타고 있어요 비행선을 뺏겼나봐요 흠 흠 흠 흠 흠 공공 설산코트 이런건 필요 없어요 수령 들어가면? 저거 나오겠지? 흠 흠 여기 왜 계세요? 동생을 아나보구나 우리 형제는 배를 운전하고 있어요 바다에 배를 띄워주세요 이 친구야 파도가 거칠어 그래서 부탁드려요 파워스턴 찾아야 돼요 요즘엔 바다에 몬스터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고대에 보물이 잠겨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보물을 바다 몬스터가 삼켰는데 가져가려고 하면 바다가 크게 요동쳐서 배란 배는 모두 침몰한다더라고 아닌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몬스터를 건드렸나보네 빌드업인가요 이거? 분명히 파워스턴이에요 바다 몬스터를 해치울테니 배를 띄워주세요 진심이가 보군 알았다 엄청난 폭풍이에요 뭐야 요징어는 징오징오? 설마 징오징오가 바다 몬스터? 마리오님 징오징오를 물리쳐주세요 끄믄! 어 이거는 뭐 딴거 없고 그냥 승리네 아 다행이다 따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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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막아야지 이걸 막어? 못막지 음 좋아좋아 오징어는 속초에 가면 이제 그 약간 한 절반쯤 말린 오징어 그게 딱이지 아 아 나 진짜 깃대 저거 짜증내네 오 노 막았어? 아! 와 나 진짜 좋아 못막죠 따라갑니다 못막죠 듀스 좋아요 아직 쓸 데가 아니야 키 막힐 때 써야지 오케이 못막았죠 이제 끝냅니다 예 오 나 뭐한거야 와 피싹이 썼는데? 아 어 클락받네 아 막았어?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이씨 케이지만 모아놓고 이씨 어디서 이씨 아웃? 왜 아웃인데? 잠깐만 이상해 뭔가 이상해 아 피한 거야 자기한테 때렸는데 피한거야 아저씨 와 어이없네 진짜 와 미치겠네 어 요즘거 세네 이거 너 2대0이사님 아 정말 아 으아 어 어 빡셔 빡셔 아 빡셔 빡셔 아 테크니컬을 그래 나 테크니컬을 아직 안써가지고 그게 문제야 아 으악 노오 노오 테크니컬이 문제야 아 아 아 렛츠 노오 노오 노노 나네 어? 네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한국 독일전을 생각해봐 이정도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저런 오징어 따위한테 내가 지겠어? 저거 하나 뽀개버리고 무조건 이제부턴 게이지에 쓰겠어요 어? 우와 아 막았는데 아 아 나 큰일났네 게이지 없어서 오 너 막을 수가 없다 개 털리나요? 초반에 아 쟤 너무 센거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그래 24된 기념으로 끝내자 졸라 어렵네 아 아 아 컨트롤 좀 연습 좀 하고 와야 되나? 그냥 안되나 아 아우 저이씨 너 으악 또 비교질 시작하는 새끼들이 있네 뒤질라고 게임만 하면 같은 게임만 하면 와가지고 비교질하는 새끼들 하지 그냥 이리와 이리와 아 이걸 막어? 이건 못막지 나도 나이스 한번 해보자 아이씨 아이씨 포기해보래 에너지 이제 세개? 아아 아!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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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아유! 아아 잡았다 한번 잡았다 아아 흠 한판 이기기가 힘들다 자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그런데 게이지 꽉참そ거 Chancellor 또와 또 와 아우우 잡았다 제발 이기자 어 그래 근데 더블 폴트 좋아 더블 가자 더블 더블 가자 더블 그렇지 이건 져준거죠 져준거죠 2대0 좋아 첫 세트 이겼어 못막죠 좋죠 갑자기 피지컬 막 급상승 했죠 아잇 뭐죠 못막죠 지금 거의 뭐 지금 게임에 흐름을 탔죠 지금 아우 아우 아우씨 아우씨 너 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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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못막죠 게임젯 별거 아니네 아아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부동찬다 또 이 새끼 미쳤나 아우 이건 못막겠다 야 와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ㅎㅎㅎ 틈이 아 fin 으어 우왓 온다 저기 오가 한판 내줘야되나 아이씨 아 왔어 와아 허브보수 와아 이건 어쩔수가 없네 와아 아아 아우 이걸 어떻게 막냐고 아우 아아 이것도 못맞겠다 야 예측불가다 간다 아 그렇게 게이지가 아 이거 따라가서 이길 수 있나 아이씨 아 아우 시라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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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치 이게 게이지 쓰는거보다 위험할때만 쓰고 별표에서 때리는게 훨씬 파워가 강하네 그냥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거 쓰지 말고 이게 훨씬 강해 그냥 이렇게 깨는거야 근데 난 얘가 보니까 테크니컬이고 나발이고 게이지 모아서 별에서 때리는게 그냥 제일 쎄 이렇게 때리는게 아우 아우 시라니 아우 시라니 해보니까 그런거 같은데 게이지로 위험할때만 저거 필살기 쓰고 아우 못막잖아 파워로 때려버리면 이게 공략인거 같은데 이겼잖아 타이지 이제 이거 이겨야 되는데 아 근데 게이지를 너무 많이 썼어 아 전원은 게이지 얼마 안썼는데 온다 오케이 이걸 이렇게 하나 날로 먹나요? 좋아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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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뽀록이 막 터지고 있어 좋아 아 안돼 아이씨 3 1 아 게이지 없는데 큰일난데 아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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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어 네네네네네 져주는거죠? 예? 져주는 겁니다 깨라고 고생했다고 아 아우샤 아우! 아우! 괜히 썼어 테크니컬! 아... 쓰지 말걸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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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한 점만 까자아악! 아아 이겼다 더러운 놈 이겼다 으아악! 설치웠다 진짜 더러운 약간 봐준게 좀 있었어요 진짜 어휴 어휴 잘했어! 아 잘하기 뭘 잘해! 어우! 파워스톤치 아아악! 이거 안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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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임? 보스가? 보스인가? 보스인거 같은데? 보스인거 같은데? 뭐 뭐야? 어? 또 뭐 뭐 그런식으로 하는 얘기야? 아야! 저거 어떻게 먹어! 피통 오지게 많네 아야! 어떻게 해? 모야 모야 모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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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그거구나 들어와 시간 너무 많이 쓰는데 아이씨 아 깨졌어 아이씨 이거 언제 때려야 되지? 언제 때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씨 어 타이밍 모르겠어 타이밍 한번 더 해봐야 되나 아하 아하 타이밍 야박하네 아하 에헤이 한대도 10초 10초 가운데였나? 가운데였나? 뭐야? 오우씨 아니 어디로 뛰어 이뿌나? 아 시간바라 이거 망했네 타이밍을 모르겠어 이거 타이밍을 모르겠어 이거 아 타이밍 타이밍 모질라는데? 시간이 안돼 퀵도 너무 안빠졌다고 참 시간이 보자란다 아, 저 타이밍만 알면 돼. 저것 때문에 망했어. 저거 때리는 타이밍. 언제지? 때리는 타이밍이. 저것 때문에 다 불어먹어가지고. 저것만 알면 되는데.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뭐야 이거? 왜? 왜 이래? 아, 정말. 타이밍. 줄어icana. 빨리 나 dress. 될거같아요 가운데 다음은 쓸기 됐고 때리고 시간이 못질렀다 아이 뭐야 좋아 이걸로 마무리하고 좋아 한칸 한칸 좋았어 빨리빨리빨리 180초 오케이 블럭을 타이밍을 아직 제가 몰라요 어 이거 뭐 바뀐거 같애 가운데 여기쯤이었나 채우고 딩 이라구 아아 내이 노오오 에이 에이씨 시간 충분한데? 에이 빨리빨리 끄네 빨리빨리 오케이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아 끝났네? 야 오징어가 훨씬 어렵네 이씨 이게 뭐여? 이게 보스여? 아니 조그마한 오징어가 더 어려워 상대가 안돼 상대가 이런 장 têm 탓 장은 또 다른 장은 마탐로 한 칸만 더 오징어가 시간이 흥믈 aquesta